신자매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자주 싸울 것 같은 멤버와 이유는? 서희 언니 하겠습니다. 왜요? 뭔가 약간 좋아하는 것들도 좀 같고 그래서 그렇지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리 예리. 오! 왜요? 좀 같이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서. 아, 완전 집순이 스타일이어서. 네, 저도 집순이인데 한 번 너무 나가고 싶을 때 있는데 그때도 안 나가요. 그래서 살짝 서럽다. 싫어요. 저는 더 자고 싶어요. 아, 니가 할 거예요. 잠시만요. 잠꼬대 할 거예요. 예리를 고르겠습니다. 왜요? 예리 지금 1위예요, 현재 1위. 나 되게 성격이 조금. 예리가 제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적이 잘 없어가지고 아, 외국 멤버 많네. 네, 제가 한 다섯 번 말하면 그제서야 좀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답답해서 많이 싸울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서두 예리인 것 같아요. 1위! 1위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. 예리 유행어예요, 안녕히 계세요.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. 그러면 언니가 나중에 어? 진짜요? 이래요. 나는 다섯 번 얘기했는데 어? 진짜요? 몰랐어요. 너무 해맑게. 너무 해맑게. 하도 못 내요, 제가. 너무 해맑아서. 우리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, 왜?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. Can you speak Korean? 아, 제가 사실 제가 관심 있는 일 말고는 진짜 안 봐요. 뭔지 알아,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. 관심 없으세요? 너무 귀여워. 멤버 한 명과 같은 방을 써야 한다면 꼭 피하고 싶은 멤버와 이유. 예민합니다! 피하고 싶은 멤버! 제발 이 멤버는! 이 한 번 들어보자! 이 한 번 들어보자! 리더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? 아니 언니가 너무 깨끗해요!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어지럽혀도 막 예라 막 이거 치워야지! 막 정리 좀 해라!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같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한 거 본 적 있어요? 그 상자? 상자를 종이 가방 같은 것도 다 접어가지고 안 버리고? 네, 그냥 안 버리고 이모들 스타일이구나 이모들 스타일, 야 이거 언젠간 써! 맞아요 야 이거 언젠간 써! 안 버려 안 버려 쇼핑백 하나하나! 그것도 안 버려요 나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박수도! 말하고 싶은데 맞아서 말 못 할지 아, 진짜 되게 마라탕 시키면 그 그릇 닦아서 재생활하고 그렇죠, 아니요! 막 파인애플 넣어놓고 다시 재생활하고 다시 또 하고 진짜 좋은 거긴 한데 배우고 싶진 않은데 아, 좋습니다 나도 너 가리 치고 싶지 않아 모아놓은 것 중에 진짜 이거 모아놓으면 좋다는 거 있어요? 쫌쫑다리 과자들 있잖아요 쫌쫑, 쪼그만한 과자들 아, 막 이렇게 나오네 네, 그거는 그냥 가방에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입실이 아니, 아까 내가 인사하려고 대기실을 똑똑하게 문 여는데 거기 있는 과자층이 어어! 아, 우리 오늘 우리 언니 모아리 날이 나갈 때쯤 챙겨요 아, 나갈 때쯤 아니, 왜냐면 그건 다 주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거는 뭐 써도 되잖아요 괜찮잖아요 생기백 가져왔어요 집에 갈 때쯤 챙겨가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예능할 때 우리 작가님들이 쟁반에다가 달달구리들 이렇게 챙겨주는데 거기에 가끔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, 맞아요 고것만 이렇게 먹는데 혹시 안 드시면 어우 꽉 차 있어요 예, 예, 예 가져가세요 저희 거 또 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, 거기에 공부하는 일 you 而 안 party 내일 eben 지 意 不是